1학년 어린이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은 찬찬한 글 22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모음 잘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야, 여 이 두 가지 모형을 배웠어요. 그럼 오늘은 어떠한 모음을 배울지 우리 찬찬이를 불러볼까요? 찬찬아! 안녕, 친구들! 나는 여러분의 친구 찬찬이야! 찬찬! 오늘 배운 모음은 뭘까? 음... 이가 다른 모음을 만나러 가네? 우리 모음 선생님께 가르쳐달라고 하자! 출발! 여러분, 찬찬이의 힌트를 잘 들었나요?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오늘 배울 모음의 소리를 들려줄게요. 선생님의 입모양을 잘 보세요. 이, 오, 요 어떤가요? 오, 선생님의 입모양이 오늘도 바뀌었지요? 맞아요. 요는 이, 오 이 두 개가 합쳐진 모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글자가 합체하는지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이, 오, 요, 요, 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번에는 유 를 들려줄게요. 선생님 입모양을 잘 보세요. 이, 우, 유 어떤가요? 이번에도 선생님의 입모양이 변했지요? 맞아요. 유는 이, 우가 합쳐진 모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글자가 어떻게 합체했는지 보여주겠습니다. 이, 우, 유, 유 이번에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천천히와 함께 몸으로 요, 유 를 조금 더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나를 따라해봐. 이, 오, 요, 요, 요 와, 정말 잘했어. 이번에는 유 를 만들어볼까? 이, 우, 유, 유, 유 정말 잘했어. 이제 요와 유 를 몸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그럼 나랑 함께 연습해보자. 출발! 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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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몸 제조 시작! 요, 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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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여러분, 지금부터 선생님과 쓰기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손바닥이나 허공에 써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먼저 요를 쓰는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요를 쓸 때에는 위에서 아래로 한 번 더 위에서 아래로 쓴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게 씁니다 우리 한 번 소리 내면서 써볼까요? 요 요 잘했어요 이번에는 요를 함께 써보도록 할게요 요를 쓸 때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게 쓰고 위에서 아래로 한 번 더 위에서 아래로 우리 한 번 소리 내면서 써볼까요? 요 잘했어요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찬찬한 글 23쪽에 있는 쓰기 활동을 스스로 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24쪽에 있는 읽기 활동을 해볼게요 교재가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봐주세요 자, 여기 모음이 보이죠? 선생님이 먼저 읽어줄게요 여러분이 따라 읽어보세요 잘했어요 우리 그럼 2번은 여러분이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정답은 요요 야야 잘했습니다 3번 시작 4번 시작 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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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 4번 시작 와, 우리 친구들 읽기 활동도 정말 잘해주었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듣고 찾는 활동을 해볼게요 여기 4개의 모음이 보이죠? 여기 4개의 모음이 보이죠? 이 중에서 선생님이 어떠한 모음을 말하는지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세요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를 내볼게요 2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나갑니다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유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요 요 마지막 문제 정답은 요입니다 와, 4문제를 모두 맞춰주셨나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 듣고 찾기 활동까지 정말 잘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요, 유 모두 잘 익혀주었네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우와, 오늘도 모음 소리 찾기를 성공했구나 벌써 모음의 소리를 10개나 찾다니 대단한걸?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모음을 복습해 볼 거야 잘 부탁해 모음 제조 시작 요 요 유 유 요 요 유 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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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